조영규 목사 1주기 추모예배 조영규 목사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의 기회에 있다. 2021년 9월 14일 오전 7시 13분 영적거인 조영규 목사 잠들다. 조영규 목사 1주기 추모예배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021년 9월 14일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소식 조영규 목사 소천 조영규 목사님의 영원한 안식처 오살리 취사실 기념 금식 기도원 고 조영규 목사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다. 이제 고인과 마지막이 될 여의도 순봉교회 병원에서 정든 대성전지로 운구되는 조영규 목사 안타까운 가족과의 이별 조영규 원로 목사의 천국환송예배 예배 후 성전을 떠나는 조영규 목사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교회를 떠나 조영규 목사의 마지막 가는 길 그동안 정든 교회를 떠나며 오 조영규 목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우는 유가족과 교회 관계자들의 모습 오 조영규 원로 목사의 천국환송예배를 마친 유가족들과 교회 관계자들이 차량으로 운구하고 있다. 영원한 안식처가 될 오살리 최사실 기념 금식 기도원 조영규 원로 목사의 운구행렬 하관예배 하관예배를 인도하는 이용훈 목사 안타까워하는 성도들의 찬양과 눈물 조 목사의 묘는 별세한 부인 김성애 전 한세대 총장 왼편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부절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조영규 원로 목사의 하관식 이용훈 목사를 비롯한 유족들의 호토 차남 조민재의 호토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을 찬양 조영규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의 영적 거인 잠들다. 조영규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영규 목사 일주기 추모예배 1만 2천의 성도 조목사의 신앙 유산 되새겨 여의도 순봉교회가 조영규 목사 소천 일주기를 맞아 14일 영산 조영규 목사 일주기 추모예배를 열었습니다. 예배는 5중 복음, 3중 축복, 4차원 영성으로 추격되는 조 목사의 신학과 목계 사역을 회고하고 이를 영적 유산으로 이어갈 결단의 시간으로 채워졌죠. 설교자로 나선 이용훈 목사는 영원한 본양을 주제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지난 8일 별세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프린스 군의 나트람 세계 5순절 옆에 전 총회장을 언급하며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과 함께 영원한 본양을 말씀하신다고 말했죠. 이 목사는 조목사 영적 발자취를 소개하며 영원한 본양을 향한 인생 여쟁의 세 가지 지향점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긍정의 믿음 성령의 사람으로 살 것 성령 충만을 통한 복음전표였다. 그는 어떤 위기 상황에도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고 말씀하시던 조목사님이 생각난다며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목사는 4대째 장로교 집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964년 온가족이 순복음께 예배를 드리며 조목사로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던 추억을 회고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으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난다며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살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조목사님의 신앙을 계승해 전세계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문이라고 전했으며 이날 예배에는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감경철 CTS 기독교 TV 회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1만 2천여 명의 성도가 예배등을 가득 메워 조목사가 남긴 삶의 발자취와 신앙의 유산을 되새겼죠. 장례 예배 설교를 맡았던 김장환 목사의 추모사, 김근서 등의 추모 편지 낭독이 이어질 때는 고인이 남긴 소탈한 모습을 회고하며 눈물 짓는 성도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조민재 국민보 회장은 가족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조 회장은 아버지를 잃은 지난 1년은 호망과 두려움이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위로를 전해주신 수많은 분들 덕분에 난 버려진 게 아니라 품어지는 것이구나를 느꼈다고 했으며 그는 마가복음 9장 23절, 히브리서 13장 8절 등 생전에 조목사가 좋아했던 성경구절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조 회장은 아버지께서 쓰러지기 1년 전쯤 이용훈 목사와 손잡고 잘 지내라고 말씀했다며 이 목사님은 시간이 흐를수록 존경심이 생기는 분이며 항상 감사하고 사랑한다며 인사말을 가름했습니다. 교회는 16일 일본 도쿄 신주쿠 문화회관에서 조목사의 일본 선교 45주년 기념 및 일주기 추모 예배를 진행하며 20일에는 경기도 파주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서 연합대성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조용규 목사의 1년을 회고하며 조용규 목사는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작년 9월 14일 소촌했습니다. 고인이 1958년 천막교회로 시작한 여의도 순봉교회는 반세기 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가 다니는 교회로 성장했으며 회의 측은 15일부터 4일간 여의도 순봉교회 빈소에 2만여 명의 참백에게 다녀갔다고 밝혔는데요. 순봉교회에서 독립한 19개 제자교회와 북미주 지역 조문서를 포함하면 총 3만여 명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 조용규 여의도 순봉교회 원로 목사의 천국환송회회가 장정윤 목사, 차남 조민지 회장, 박정원 목사, 이오은 목사, 김정환 목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장으로 18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순봉교회 대성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는 이장균 여의도 순봉교회 수석 부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신앙고백과 찬성으로 시작해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장정윤 목사의 대표기도로 이어졌고 장 목사는 조목사가 주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며 하나님이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과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 설교는 조목사의 50년 직위인 김정환 목사가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전했는데요. 김 목사는 차라리 꿈이라면 좋겠다.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다며 조목사님의 빈자리가 너무 크고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까지 귀에 쟁쟁이 들리는 것 같다고 했으며 고인과 인연을 추억하며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김정환 목사는 나는 기도를 하루에 한 시간 할까 말까 했는데 조용규 목사는 매일 다섯 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했다며 예수님 생의 우선순위는 기도였고 고인도 마찬가지였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목사의 60여년에 걸친 사역을 소개하는 영상과 국내외의 목회자들의 추모 영상 메시지를 방영했으며 이어서 소광석 목사의 추모시가 이어졌습니다. 추모시 꽃잎은 져도 그 향기는 지지 않습니다.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조사는 이철 한교총 대표회장이 읊었는데요. 이철 회장은 조용규 목사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며 여의도 순봉원교회가 기독교인들의 모범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죠. 그는 여의도 순봉원교회는 세계의 교회라며 앞으로 미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의도 순봉원교회 위임 목사인 이용훈 목사가 조목사와 교회의 양력을 소개하고 2008년 조목사 뒤를 이어 여의도 순봉원교회를 끌어온 이용훈 단임 목사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용규 목사님, 이제 하나님 품에서 참 평화를 누리시길 바란다며 목사님의 사랑과 가르침 잊지 않고 잘 계승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외에서는 생전 전세계 곳곳을 다니며 성교활동을 폈던 고인의 생애를 담은 영상이 상영됐고 고인의 차남 조민재 국민일보 회장은 가족대표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경동계 원로 목사인 박정호 목사의 축도를 끝으로 이날 예배는 오전 9시쯤 1시간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목사의 운구가 교회 대성전에서 교회 밖으로 나오자 교회 광장에서 기다리던 수백 명의 성도들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며 흐느꼈으며 이들은 멀리서나마 교회를 떠나는 조목사의 운구차를 한없이 바라보며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조목사를 실은 운구차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쯤 파주 오살리 최사실 기념 금식계돈 묘원에 도착했고 묘원에서 기다리던 천여명의 성도들은 운구차가 도착하자 찬송가를 부르며 조목사를 초모했습니다. 이어온 목사가 앞장서서 조목사의 운구행렬을 이끌었으며 조목사의 영정사진을 든 유가족 대표와 운구행렬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조목사의 묘원은 작년 2월 11일 소천안 부인 고 김성애 전 한세대 총장 민쪽에 마련됐는데요. 김성애 전 총장의 오른쪽엔 조목사의 장모이신 고 최자실목사가 안정되어 있으며 세 분의 묘 모두 주변의 일반 묘와 같은 크기와 형태로 자리잡았습니다. 조목사의 운구행렬이 묘에 도착한 뒤 유가족들과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관예배가 진행됐으며 하관예배에서 이어온 목사는 부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이 목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죽음을 끝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주님 곁으로 떠난 조목사님의 영혼은 이미 주님 품 안에서 찬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이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며 믿음을 견시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란 생전 조목사님의 말씀과 오직 주님만을 위한 외길 인생을 걸으셨던 조목사님의 삶을 기억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조용기 목사의 관이 묘지에 안장되고 조목사의 동생인 조용목, 조용찬 목사 등 유족과 이 목사를 비롯한 제자 목회자 등이 허토했으며 성도들은 천국에서 만나보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흔을 찬양하며 멀리서나마 영적 거이니 기도의 성지에 잠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1958년 순복음신학교를 졸업한 뒤 당시 최자실 전도사와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를 세우며 목회를 시작한 조목사는 60여 년의 목회 여정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튜브.